독일 베를린 동무원의 자이언트 판다 멍멍이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동물원 측이 현지시간 23일 밝혔습니다. 멍멍은 전날 오후 길이 약 14cm, 몸무게 각각 169g과 136g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. 성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베를린 동물원은 다른 자이언트 판다 새끼와 마찬가지로 털이 거의 없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상태로 세상에 나왔다며 어미와 숙련된 사육팀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